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셔TV 한상욱입니다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새해에는 과연 제가 1월달에는 한미글로벌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12월달에 드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굉장히 팩트만 말씀드리고 무조건적인 콜맨이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고 무조건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런 한미글로벌의 흐름을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허브긴셔TV가 드리는 주도주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 저희 허브긴셔TV 카카오톡 채널에서 8시 30분에 매일 아침 좀 핫한 뉴스와 관련 종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구요 무료 추천 종목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무료인이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허브긴셔TV 치신 다음에 저희 채널에 오신 다음 많은 혜택들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유와 근거가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내용시택 관련주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에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 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빈쌀만이 오고 그래서 뭐 MOU 맺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MOU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MOU는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협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 애초에 MOU를 맺었을 때부터 말이 나왔었던 부분이 12월과 1월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이 나와줬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체는 한타인 그로 인해서 고점을 찍어주고 눌림목 고관을 고가 대비해서 50%에 가까이 조정폭을 보여주면 조정을 만들어줬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걸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의 프리미엄 기대감의 프리미엄을 받고 단순 테마의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엔 조정폭을 굉장히 강하게 줘요 지금처럼 그러나 이런 실수예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기업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선별적으로 도출이 되면서 그런 기업군들을 위주로 다시 실수예를 받는 기업군들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만들어줍니다 대신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모든 기업군들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가줄 겁니다 선별적으로 그 선별적이라는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왜 도대체 선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업의 크기 대비 어느 정도 수주를 받아왔든가 아니면 이 금액 규모 자체가 매출 대비 퍼센티지에 굉장히 높다든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키워드가 되든가 아니면 그 수주로 인해가지고 중동시장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든가 그런 하나의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미글로벌을 봤을 때는 사실 다른 굉장히 큰 기업군들 대비해서는 뭔가의 와 진짜 대박이다 라는 키워드를 잡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미글로벌 주주분들께서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 나와서 멋진 이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되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이라고도 하죠 저는 당구를 안 칩니다 하지만 당구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움직여주니까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미글로벌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하락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한미글로벌은 실수회를 받는 그 탑티어 안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지언정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아마 반등의 폭은 제가 32,000원에서 33,000원 내비가 안전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볼려면 35,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약 구간에서 개인 철저의 매물이 많으니 한 3.2에서 3.3이면 충분히 쇼고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제가 포인트를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매일매일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쭉 들어보시고 서재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인지TV 이렇게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허브인지TV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채널도 오시고 무료 순종부터 받아보시고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주도주 관련 뉴스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